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? 동생분 살아있을 거라 꼭 전해달라 했는데? 내가 바람이를 찾으러 가는 곳마다 왜 은서연씨가 있을까? 너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냐? 그 원장,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. 우리 바람이가 들키는 건 씨가 문제라는 소리 아냐? 나 강바람 납골 땅에 와 있어. 직접 보고 정신 좀 차려. 오빠 네가 죽고 못 사는 강바람 진짜 죽었으니까.